대부분의 의사들은 오랜 시간 동안 좋지 않은 자세로 수술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사들은 목과 허리에 강한 통증을 호소합니다. 더 나은 의료환경을 위해, 보다 정밀한 진료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는 메디피아입니다. 일체형 의료루페 메디피아의 NK루페입니다. 메디피아의 루페는 배율에 따라 세분화된 제품으로 불절형 접안 렌즈를 이용해 다른 각도에서 물체를 볼 수 있는 루프 펜타프리즘 구조입니다. 루페의 구성품은 루페, 안경닦기, 루페 케이스, 루페끈, 루페 파우치, 코바침, 렌즈 세정제, 보증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립 자세로 작업할 수 있는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을 사용하며 의사들의 장시간 수술에도 목과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게 고객 맞춤형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으로 최적의 시각을 제공합니다. NK루페는 최상급 렌즈인 독일산 미네랄 렌즈를 사용하고 본체 또한 가볍고 높은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No matter what, keep your vision.